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끄럿 예 방송사고다 오늘은 머리야 쓸데없는 비경대의 머리야 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경대의 여성 아잇따 저의 양반아 여섯 명 VAS 저 혼자 해서 성을 지울 거고요. 저한테는 그냥 성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있는 거요? 공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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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왜 쏴요 아니 왜 쏴 우리가 왜 그래 아니 왜 쏴 근데 여기서 안 보인다 여기로 쏴도 여기로 쏴도 안보여? 여기로 쏴도 안보여? 우리 지붕 필요합니까? 그냥 반납만 까지잖아 다시 자 갑시다 공선전을 준비하시오 으아 짜잔 저격이다 하이밤 오신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빨리가가 뭐냐 청자님이 가가 비경디 저쪽에 밴드에 호출하고 오시오 아아 안하면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스쿱 없을때 내한테 좀 많이 죽었던거 하하 총날로 온다 왜쌌어요 인커밍 인커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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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낭이랑 심낭으로 각 나오지 않습니까? 심낭 받아가요 심낭 레디잇 뭐지 단사람이 뭐지 설치해요 뭐라..뭐..에? 뭐라고요? 나 줄까요? 해줘요 저 아아 응 좋았어 준비 끝 준비 끝 근데 내 혼자 자라 이런 미친 우린 안될꺼야 만들었어요 어 에이씨 6대1이온 정격이다 정격이다 와 저거리에서 여기로 써? 미친거 아니야? 거의 참호전 수준인데 정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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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뭔가 날라온다 고고고 근데 이거 레이저포요? 레이저포인트는 뭐에요? 레이저포인트 뭐 눌러야돼요? 에프 에프 오케이 고고고고 아니..건우에 바조카 있습니다 아니 제발 이거 없다고 아이 그거 업퇴 좀 해요 그러다 맞아요 딱봐도 저쪽에 뭐가 있구만 에이 오우 애민사고 시끄러운거 맞쩔어 공격받고있다 야 차모를 파야겠다 근데 차모가 없네 오우 대단시끄러워 소홍기 끼우시오 나도 소홍기를 끼워야겠어 너무 시끄러워 저거 짐낭좀 주세요 와 머리위에 계속 총을 났다갔다거린다 자 장전 끝 훌륭해 소홍을 못받았습니다 레디 파호 자 저사람좀 잡으러 적은 어딘가 아 사장님 죄송하지만 총알좀 저 총알좀 사장님 저도요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에 만들어줄거에요 남성대에다가 저 스토 좀비 빨리 오시오 어디에요 아직 보급중이오 저 요즘에 있나 아 권총으로 견제해봤어 으아아아 너 엉질릴 리키 없어 저격이다 허허 저거에 총알이 안날라가네 우와 뭐가 막 날아와 일로 저기 총알 쏘니깐 엠 릴로우 릴로우 이거 큰 나무상자 원래 없었나 있었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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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 해야겠스 연막탄을 터뜨린다 여기요 여러분들 뭐요 어떤거요 한방에 어깨나 그런데 맞추신거 아니에요 머리머리머리 뭐야 뭐야 여기서 저격이 날라와 연막탄을 투척하라 스카이님 총 좀 주시면 안될까요 어 도대체 저 연막을 얼마나 부리는거야 연막탄 투척 갈아서 아무거나 주세요 알리쉣 적용 못하니깐 좋아 연막에 가리니 불편하시겠구만 비치 너무너무 가리는데 저건 뭔데 흐흫 굴레상태가 오우 쉣 보랭을 써야되나 진짜 안맞네 버려 버려 보자 새로운 총으로 바꿔야겠구만 일단은 보랭을 쓰고 왠님 보고금 떨어진다 와 쓸모없다 안떨어져되는데 연막탄이 중요한건데 도대체 와 폭격기다 쓸모없는 지원이다 폭격이 떨어진다 폭격 떨어진다 전원 충격이 내끼라 왓 전원 와 메딕 메딕 청소노 indem 팔짝팔짝 뛰니 사요 맞으려고 죽음 오 미스 요대 지원이다 지우원 항공지워원 홍지원!! 너가 깔리죽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 정도로 봐볼까봐요 망설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가기수당 한 번은 죽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틀 태어나면 되니까 망설을 그냥 죽이지 않겠닷?! 나이스 쏴아아 인커밍 뭐야 저건 사수가 누구야 저 따구로 쏴 연막탄을 던져라 엠리엘 연막탄을 던졌을 때 엠리엘이 저 자리가 없었다고 어 미친 뭐야 이거 못 떨어졌다 인커밍 셋이 옥수옥 오오옥 와우 뭐가 온다 비행기지에 푹 떨어진다 아어어어어 오오옥 또 머리 맞았어 너무뉴체 아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여기 뭐 난리 났는데? 난 그냥 지연석이 밖에 알게 없구만 닥터를 해도 돼 들켰다 갈 뻔했다 이번엔 정말 갈 뻔했다 체력이 구라니 메딕! 누군가가 제압사격을 지도하고 있구만 제가 세금도둑 제압사격 갑니다 제압사격 발사 저걸 제거했다 뭐해 이건 또 제압사격 아아 아파 메딕! 제압사격 전심하신 저격수야 미친 바퀴 전심하신 저격수야 우리 폭격조 어떻게 됐습니까? 레고도 다했어 병을 좀 묻혀주세요 레고도 다했 저격수야 미친 아아 아파 가인님 저격수야 미친 저격수야 미친 야 엄청 아파 가자 뛰어가자 사장님 어딨어요? 아요? 블랙님 좀 앞이요 와 저격수들 봐 미친 엄청 많아 레인저 야 은신술 봐 보급창 거의 다 내려왔네 보급창 거의 다 내려왔네 하이밤 오신분 하이밤 어서오세요 간부들 vs 저 그대신 공성전 그 대신 공성전 이기면 진급합니까? 이기면 어디로 진급할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 미친 이제 방송을 이제 정당한 이유로 넘기면 되겠구만 와 진짜 그렇지 뭐야 방금 잡은 사람이 슬라이프님 말고 검버님이야? 어? 여기 총 많네 아 그래요? 내가 갔을땐 A밖에 없었는데 아 근데 우리는 총은 많은데 히로킷이 없어 그러니까 당뇨 완료 뭐야 터렛 제가 가까이만 가서 쏘죠 인식해야 쏠걸요 저 터렛을 죽여야되요 바조카 퍼주십쇼 부서졌어요 바조카가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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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가스 터렛 터렛 아아 쉣 죽네 어 아파 저거 일 몇대를 맞춰 한다는거 아니야 터렛 터렛 지금 제 인벤터리 보면은 웃기지도 않걸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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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님 이거 고쳐줘요 울려 내 볼 때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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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게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정신이 나갔어요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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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 앞에 돌 뭉터기 때문에 안 미는 것 같애 아아 맞출 수 있었는데 맞았어? 쉬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니 이 성을 지킬테다 장전 다 부숴버린거야 아 이거 월급이 밀려가고 지금 반란이 일어난거야? 뭐야 이게 사봐요 빨리 뭐 터넷 쏠까요? 아니 그 옥상 건물 좀 더쓰려봐요 어어우우쉣 오올리쉣 뭐야 이리 많이 날아오는거야 자연장 이런 미친 쫄렸다 쫄렸어 진짜 안되겠군 공병에 해봅시다 내부에 적이 있다 내부에 넥총 먹고 튀었다 죽어 보호를 준비하라 연막이다 연막 소척 내부에 저기있다 보호를 시작하라 안보여 저거 뭐야 연막전술잼 사장님 오케이 어 아파 누가 이 빠에 낳으러 온다 터렛 안깨져 미친 터렛 좀 깨트려 보소 터렛 이렇게 단단해 토임 생각 안한데 터렛 돌변급이라니까 체력이 750이야 대체 터렛 때문에 저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터렛을 지금 내가 바조칼을 내방 OLLY SHIT 플레임이 세 방안이 맞은 것 같은데 좋았어 또 살았다 지금 나 보섬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마리오 보라색 머리야 견막탄 색이 핑크 핑크 하네 빨더 빨더 노르막리도 아니오 오우 얍 와 빛이 온다 빛이 커밍 아군 보호품이 온다 버텨 아아아아 아프다 연막탄 투척 좋았어 또 보호를 준비해야겠구만 하핏 아흐 빨더 아 뱀 와아 어 엠 예? 무슨 여우가 독일도 아니고 무슨 요로망대기 착륙작질네요 뭐 요새야 철회 뚫어봐 철회 요새 공격받고있다 여보님 총냄새 총냄새 저도 볼택시 어딘지 몰라요 어 와 먹고사기 힘들다 와 먹고사기 정말 힘들어 뭐야 이게 덤벼 와 총 날로는거 봐 들어갑니다 아직 로켓은 60발 남았다 엠님 너무하시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 거기 당신 얼리 쉣 엄폐물이다 저 저 저 안되 뚫어진다 엄폐물이 와 이거 버티는 것도 장난 아니네 안돼 와 죽겠다 아이시 아저씨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아이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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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비겁 비겁 ㅋㅋㅋㅋㅋ 와 뭐야 이거 이지가 공격받고있어 오른쪽 한시간 한시간 우리와 시간 버티는 시간 참합시다 이건 이거 지금부터 뭐니야 7분 10분은 넘어 10시까지 한 몇시까지 감사합니다 10시 10시 30분까지 어때요 지금부터 37분 아 36분 오케이 콜 오케이 전투 시작 30분 버티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어 우리에게 승리 아니 저 터렛 좀 어떻게 해봐 지금 부수려고 지금 난 미국반데 난 미국반데 오르라아 노르망디 사먹한다 걱정마 노르망디 난 독일이야 그런가보죠 뭐야 여기 자본주의의 힘을 보여주자 뭐 자본 돈으로 밀고 들어온다 자본주의는 짱이야 빈살라이 도무시오 힌댁으로 바꿔 뭐야 지금 미친 어디서 쏘는거야 위치가 가려져 공격이 사인님이 아침으로 만듭시다 안 빈다 방송에 아침 찹찹 저격수 한 명은 또 어디간거야 저격수는 또 한 명 어디간거야 도둑 짱건이 오는데도 이기면요 이기면은 진급 진급 할데가 없데 이 악만들은 갈데가 없어 진급 올라갈데가 없어 비경리에선 진급이 장땡이지만 여기 이 양반들은 너 진급할 곳이 없어 뭐..뭐가 터지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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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시만 로봇 왔어 아아!! 저 설계 다 못했잖아 떨어졌어 아프다! 어 뭐야 왜.. 힐 좀 했다 아 안들려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메딕! 아 안돼 죽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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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겠구만 아 총 다시 만들어야 돼 총을 다시 만들어야 돼 총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한개 그 다음에 이거 한개 그나마 좀 든든한게 아..이..그래 이거 한개 그 다음 빠지 오케이 비엠님이 준 보급품을 이용해서 털어버리겠다 이러 미친 10분은 쓰지만 하는걸로 합시다 그건 너무 쉬우니까 엠님 집에 문을 열어야 되죠 제가 문을 열겠어 뭐야 저것들 아 지레 엠님이 엠이 잡으려고 나 계속 문을 열어야 되죠 뭐야 저게 이거 뭐니야 원유 써야되요? 화염방사기 잠만 저 이 악마는 비밀번호 다 알잖아 미친 우리 비밀번호면 똑같이 뭐 잠만 스카이 우리 그 뭐니 화염방사기 그거 뭐 써야되요? 원유? 땡큐 써 못들었어 못들었어 마이크 소리 조금 작아요 레온이 지금 이게 뭔 미친짓이야 지금부터 작나요 아 오케이 지금 들려 괜찮아 이제 뭐야 이건 공격받고있다 봄데 뭐냐 원군을 요청할 본데가 없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 비록을 아 형이가 본데요청할 부 ... 부세가 없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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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괜찮소